AB6IX의 웅잎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B6IX의 웅잎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B6IX의 웅잎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AB6IX의 박우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AB6IX의 김병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올해 5월에 데뷔를 했었고요 최근에 정규 앨범이 나와서 활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이 있장나요? 대략하게 또 포기 아 그..갑자기 너무.. 더 할 거 있어요? 할 거 많죠 정규로 이제 저희가 총 11곡을 냈는데 정말 곡들 저희가 다 직접 적사 작곡도 하고 또 방금 나온 기대라는 안무도 제가 또 안무를 짜고 저희는 이렇게 뭔가 조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아티스트 돌이라고 하는 핀씨인데 그만큼 보답해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할 거고 조금 있으면 저희가 또 단독 퍼센트를 하게 돼서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어? 그거는 포설팅이 아까 어필 타입 어필 타입 어필 타입 어필 타입 어필 타입 어필 타입 아 그쵸 저희 11월 9일 10일 날 채널 경기장에서 첫 뱅뱅 퍼센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정말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번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인 블라인드 포라이드라고 합니다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또 대리군이 진짜 어필 타사 잡고 대사 접고 하는 곡인 때문에 많은 곡이었습니다 네 즐거운 곡이니까요 다같이 즐겨주세요 블라인드 포라이드라고 드려드릴게요 아티스트 돌이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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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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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